안녕하세요 이나운입니다. 제가 만든 탭수 문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깨문대입니다.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the images and updates of a happy life by Facebook friends can lead to people to think that their friends' lives are better than their own. Checking out a friend's latest updates on Facebook can trigger anxiety. 먼저 이 질문을 해석하면, 연구자들에 의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의 행복한 삶이 담긴 사진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들의 삶이 그들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고, 친구들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는 것은 걱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에 질문은 빈칸에 들어가진 지사를 찾는 것이고, 아직 속사를 찾는 것이고 앞에 내용을 봐 뒤에 나와야 할 문장은 결과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애설 리셀트인 A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는 뭔가 문제입니다. 독lottis was discovered by Christian Paulus in 1989. It was named after a Celtic god in ancient Gaul and England. It travels at an average or a meter speed of 16.69 kilometers. 독lottis will approach Earth in 2016, but it will not fly closely by again until 2069. 이것도 역시 질문을 먼저 해석하면 독lottis는 Christian Paulus에 의해 1989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영국에 의해 빈칸되었던 Celtic의 신에 의해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평균 속도 16.6km로 이동했습니다. 토타티스는 2016년에 지구에 접근할 것이지만 2069년까지 매우 부겁게 도달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의 형태를 찾는 것이고 월십이라는 것은 월십이라는 것은 숭배하도 안되고 빈칸에 맞는 형태는 앞에 위치 워즈가 생략되어서 월십이라는 B번트 정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2, 3, 3, 4, 5, 6, 7, 8, 9, 10